와나나,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지금 어 치킨 허셈 아닌가요? 자 허셈을 몇 번 들으신 겁니까? 여기 진행하신답니다 아 자기소개 자 오른쪽부터 다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빈홍말리의 조섭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하 유튜브에서 유준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준호라고 합니다 아 유씨는 이제 묘국으로 유씨의 유자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유준호라고 하고요 유씨는 대구로 고르시드 송나라에서 유전이란 분이 다원에서 오셔서 정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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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와나나입니다 집주인이에요 안녕하세요 페투입니다 아이고 몰라? 아이고 감독이 후원 있는 분은 앙면이 많입니다 2GH if 어 이거는 왜 방을 넣어요 이건 저녁은 모습 보여주는 건 방송 중이에요 다들 섹터에 손 떼고 얘기하세요 저거 좀 치겠어요? 아니 여기서 둘이서 아니 서피 동파라는 말 아시나요? 서쪽엔 피자 동쪽엔 파전이란 뜻입니다 오오오오 그만큼 이 피자가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주인 앙규입니다 나 집주인이야? 어... 오... 캔바케는 여우님, 그 다음에 악녀님, 그 다음에 허재 편집자님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허재님 아직 안 왔어요. 너 그 자녀, 사라질 안 먹고? 악녀야, 얘 자꾸 너네 집에 뭐 먹을 거 흘리니? 아 뭐 하는 거야! 자꾸! 오늘부터 우리 집에 흘리는 거 다 내꺼다. 너무 짜고 가는데? 니 거야? 꼭 가져와야 돼? 내 마음이 어디 갔지? 어? 어? 오오오오오. 아 여기 있구나. 어때요? 오늘 유튜브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살려보세요, 그러면은. 자, 만들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끄는 거고, 여러분들 따라오시기만 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이끄는 거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은 멋진 유튜브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아 역시...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번에 종교에 들어왔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똥쌌는데 빌 수가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 뒤에서 숨기는 게 뭐죠? 내려놓으세요! 장면이 네모난거 뭐죠? 지갑은 아닐테고. ?", Vonóm... 적막한.. 감정 Baton 돼요? 고요한데요? 내가 맨날을 잘 알고 있는데. 없어요. 키보드 암살이 뭐예요? 키보드 뿌 forest는 거야? 나 여기 떡볶이 먹어야돼 떡볶이 먹겠다 다 치워주세요 밀어요 자 한 번 질 부탁드려요 왼손이 왼손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치킨가 벗어 치킨가 벗었어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카메라 보세요 유튜브? 우와 반 미션 성공 표정신이 안 돼 엇갈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두려워 야 청소기 있어 내가 어딘지 알아 어디 있는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bits 아니 아니 아니요 덥지 않아? 아 남동 아니에요 안경을 벗고 이제 준비하시는데 아니요 하여튼 청소를 제 얼굴 좀.. 쓸어주실래요? 아니요 다음 메뉴는 떡볶이입니다. 다음 미션은 떡볶이입니다. 다음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진짜 개 왔다. 개가 왔다고? 개 왔다. 아 뭐야! 징그룹 컵먹어버렸어! 아 밥 먹겠다. 밥 먹겠네. 개가 왔어. 야 젓가락이 있습니다. 여기 젓가락. 개는 혀로 먹는데? 개밥 브랫 하나 만지세요. 야 주먹밥 먹으면 양념? 제가 줄게요. 아이 서름하게.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오라고. 둘이 1등 5등 있네. 내가 5등이야? 1등 2등 3등 4등 5등입니다. 여기 있는 남자 5명과 개 한 마리 중에 야생이 개가 띄었다고. 아하하하하하하하 자기 트레이너한테 월급을 줘? 일상입니다. 일상입니다. 아하하하하하 아잉! 아유 무섭다 진짜. 코르키타 타고 다니는데 개? 개예요? 개는 개. 그냥 조심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개냥구. 유즈노님 재수님 치즈 찍어 드시는데?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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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방금 썼어. 개. 이쪽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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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 손가락으로 요 개를 문질렸던 소리였어. 아잉! 아잉!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어? 안 나와. 누구야? 잠깐만 잠깐만. 다시 가르치어. 어디서 났다고요? 어디서 났다고요? 어디서 났다고요? 어디서 났다고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아까는 게 없구나. 아 쟤 아픈 거 다시 나왔니? 아니! 음! 무슨 미미를 다 알려줬 테니까. 당연히 미션입니다. 꼴등까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잘생긴 순위 1위부터 꼴등까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돌아오세요. 아잉! 저는 팬심과 그런 거 다 합쳐서 외모랑 그런 거 다 합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3위나를 좋습니다. 저 집에 갈게요 그냥. 3등부터! 몇 등부터? 3등부터? 3등부터? 1등이랑 꼴등 말 안 하기로 할까요? 9개. 2등은 챕도우과 3등? 3등? 3등 우청하는 3등. 예? 왜 이거 왜 했어!! 집에 가!! 악형하고 팔씨로 해봐 뭐? 형 둘이 해봐 둘이 저랑 나랑? 저랑? 아니 악녀랑 악녀랑 형이랑? 형이요 형 나랑 형이랑? 어응 남자 다음 1위부터 6위까지 아아 진짜 왜 이런 거 시키려면 안 저렴해!! 자! 2위! 얜 진짜 남자답다 남자답다? 야 꺼져! 갑자기 이 친구가 아니야? 이 친구가 아니야? 이래곤 또라이 아니야? 야 2위 2위? 야 3위? 저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자다운의 앉아있는 링팡이놈들의 남자다운 스님들을 한번 알아봤고 자 다음 음식 나와주세요 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추하기는 안 하나가 나는 지금 활로 500명인데 아잇 금방 오시면 되지요 트위치 시작한 지 2주 됐어요 형 귀엽는데요? 강련린 500.. 500? 야 그럼 맥주처럼 용량 아니냐? 야 lighthouse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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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제 방송 20명 봤어 진짜? 넌 몇 명이에요? 시청자 수가? 시청자 수가? 아 10명도 안 봐요 10명도 안 본다고? 으흨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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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우... 난 많이 보는구먼 남의 불행에서 행복을 찾는 거지 ㅋㅋ 맹맹맹 앞으로 정막함이 찾아오면 무조건 방종 이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 사람이 몇 명인데 사운더가 비는거죠? 어, 먹어먹어! 마셔마셔 방종인가요? 방종인가요? 어허허헣 네, 캠 자랑 가릴게요 사운데도 꺼주세요 네 인형을 방종하면 안되요? 인형을... 인형을... 어조하죠? 그럼요? 비방정보여 그냥 우리께 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에요 어? 방종노래인가요? 그러게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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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노래 요즘 원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힘들어야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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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낼 거 같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